세종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, 대학과 연구소, 그리고 산업체가 연결된 융합크러스트의 조성과 교육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교육 역량 중심, 체험 중심 학습과 코딩 및 빅데이터 교육을 강화하여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뉴 칼라 인재 양성과 혁신 창업의 허브가 되며 대학은 노력하겠습니다. 또한 입학률 향상과 부수 학생 후보를 위한 대학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재정 안정을 위한 수익금 후보와